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아 네 자 편하게 내리카 백지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운데 서서 좀 우유일까요? 저희가 좀 살짝 됐습니다 자 가운데 서서 네 네 먼저 인사를 좀 해주시죠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? 자 편하게 붙어서 네 붙어서 청렴입니다 청렴 하나 둘 셋 자 오른쪽을 보면서 오른쪽입니다 하나 둘 셋 자 왼쪽을 보면서 하나 둘 셋 자 오늘 70년 KBS 가위바팀 축제 소감을 한 말씀 여쭤볼까요? 네 어 일단 수원웅이 얘기할 거예요 네 가위바팀 축제 저희 1년반에 함께 하고 있는데요 또 오늘 많은 후배 가수들을 불러 정말 대선배님들까지 하는 정말 가위보게 대축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저희 엑소도 최선을 다해서 나라 대축제 무대를 꾸미고 함께 즐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마지막으로 우리 기자들 대경으로 세 카운포 이벤트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 좋아요 네 엑소도 보장제이시고요 하나 둘 셋 네 네 아 아 도돌아도 도돌아도 그래 네 아 아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Et 자 브렉이 why does oh media 네 고맙습니다 네 바로 이 쪽으로 대장을 정 funz이 beautiful creatively 네 오늘 멋진 무대 기대되는ழ 저희 시도 응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분들은요 항상 도전해주세요